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물리학기준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코로나 개인예방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몹슬롬의 것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치료하시기 바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강하니까 충분히 극복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바라는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백신 우선접종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4월 학평은요 3월 학평하고 텀이 한 20일 차이 정도 20여일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차를 조금 좀 제외하더라도 3월 학평 4월 학평 거의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4월 학평이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것이 고3 수험생들에게는 내신이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에게는 좀 뭔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3월과 4월 학평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점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정말 못 고칩니다. 이런 나쁜 버릇은 정말 드럽게도 잘 들어와요. 그리고도 또 드럽게 안 나갑니다. 근데 좋은 버릇은요 정말 드럽게도 안 들어와요 좋은 버릇은. 근데 겨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을 때 휙 나가버리죠. 이게 선과 악의 그런 습성이랄까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면 정말 고생합니다. 못 고쳐요. 지금 이 시기에 늦지 않았어요. 재출발. 재출발한다고 다시 일부 타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고 다시 꿰매가면서 뭔가 좀 다시 여러분들이 심기일전에서 제대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 4월 학평 역시 3월 학평과 마찬가지로 문항별로 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20번 같은 경우는요 3월 학평하고 유사하죠. 하지만 차이점에 뭐가 있었냐면 마찰이 관련되어 있다. 뭔가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용서를 얘기할 때 무조건 뭘 찾으라 했었습니까? 평영점을 찾아라 라고 했었죠. 왜? 모든 물체의 운동은 알짜임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영점은 힘의 압력 제로 알짜임 제로인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정지이거나 등속도 운동이죠. 용설 상황은 순간 등속이면서 최대의 속력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 얘기는 작년에 완강된 스골 스타 버즈이나 올해 완강된 스골 매직 버즈나 기타업이나 또 우리 엠라이브라고 또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주구장창 떠드는 것인데 이거 아주 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출바부터 이런 거예요. 여기부터 수선하셔야 돼요. 리셋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용설이 있고 물체가 있다. 마찰이 무시되는 수평면에 용설에 매달리는 물체 얘기할 때 우리 그래요. 이거 다 해요. F, X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탄성력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탄성력이 여기서는 알짜임이 되는 거지만 탄성력만이 알짜임이 되는 거지만 탄성력이 아닌 다른 힘이 있을 때 모든 물체 운동은 바로 이 알짜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탄성력이 제로라서 최대 속력이기 이전에 알짜임이 제로인 상황의 평형점이라서 라고 시선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용설을 연직 방향으로 매달아놓고 혹은 바닥에 붙여놓고 연직 방향의 용설 상황 얘기를 할 때도 그때도 알짜임의 시선으로 가야 되는데 아차고 빼먹는 게 바로 중력과의 관계거든. 중력과 탄성력의 알짜임.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합력 제로인 점에서 최대 속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수평면에 이제 마찰이 관여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탄성력과 마찰력의 합력 제로인 점이 평형점이 되고 거기가 바로 최대 속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친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의 길이 위치 맞아 용설의 원래 길이야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평형점 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려니까 산수가 어긋나는 거죠. 특히 이 문제는 산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아 마찰이 포함되는 신유형? 아니 신유형 아니야.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2020년에 행해졌던 학평, 목평, 수능의 이 기출문항들이 물론 하나의 스탠드라이드한 이정표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겨우 1년 차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주 컨셉은 역학자 에너지 보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팩트는 손실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쪽의 교과서 중에서 일부 교과서는 마찰 있는 빗면에 용설에 매달린 물체 운동, 진동 또 일부의 또 교과서는 수편면상에서의 마찰 있는 수편면상에서 용설의 진동 이것이 사실 교과 해설서에 나와 있는 역학자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강된 스골 스타 버전이나 올해 완강된 스골 매직 버전이나 기타업 강장 어떤 강좌든 간에 이러한 탄성포텐이 포함된 역학자 에너지 관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찰에 있는 면에서를 하나의 주제의 개념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고 했었죠. 스골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펴보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이제 대유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은 1년차 했을 뿐입니다. 자 교과의 주 컨셉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역학자 에너지 그러면 어머 킬러 산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리학이란 뭐라고 했었죠? 물리랑의 정의를 정확히 익히고 흔들리지 않도록 익히고 달아하지 않도록 익히고 몸에 붙어있도록 익히고 숨 쉬듯이 나와야 되고 이 물리랑의 정의를 익히고 물리랑과의 관계를 규칙 잡는 것이 물리학이에요. 산수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 봐요. 이거 풀리법에 여러분들 매료되면 안됩니다. 풀리법이나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정지 정지 0 0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최대의 숙명을 이루는데 여기 원래 길이 여기가 아니야. 마찰과의 알짜임이 0 되는 부분 왜? 이게 압축상황이잖아. 압축상황이니까 밀 거 아니야. 탄성력은 오른쪽인데 가면서 탄성력은 점점 감소하겠죠. 줄어들겠죠. 마찰은 운동과 반대로 운동을 방해하면서 마찰을 일을 하죠. 마찰은 왼쪽 그러면서 탄성력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감소하고 마찰은 왼쪽으로 그대로 바로 이 사이에 여기가 아니라 가기 전에 여기서 바로 최대의 속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V0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바로 여기를 그대로 보면 돼요. 알짜임 합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 그러니까 요 알짜임이 플러스를 해서 운동에 증가시키고 알짜임 마이너스를 해서 운동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아의 0에서 0이 될 거 아니겠니? 그러므로 진포구의 대칭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바로 딱 중간 P와 여기 R 아니야 여기는 정지하는 여기에 중간에서 결국 최대 속력을 이룰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지한 지점은 R이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는 하냐면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퍼텐 에너지 증가가의 5분의 7배래요. 아니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에 퍼텐 에너지 이거를 E0이라 한다면 E0이라 한다면 지금 이 위치는 변형 EL에 대해서 변형 L이니까 2분의 1의 변형이니까 결국 4분의 1의 탄성 퍼텐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탄성 퍼텐 에너지는 4분의 1 0이 되고 여기는 제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퍼텐 에너지 증가량이 4분의 2 뭐 1 2 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의 5분의 7배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5분의 7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분의 7 0이죠. 7 2 0이죠. 오케이? 자 봐. 마찰이 있다는 걸 고려하시고 역학자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걸 고려하시면 가면서 역학자 에너지 손실 셀 거 아니야. 운동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했는데 더 크대매. 운동에너지 감소량에 100% 퍼텐 에너지가 증가하여 역학 보존인데 이것만 증가했다 이거죠. 그럼 바로 이 차이 이게 바로 뭡니까? 세버린과 마찰 때문에 세버린 겁니다. 20분의 7 해서 4분의 1을 빼 그럼 10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역학자 에너지 손실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문제에 세계한 이완과 E2가 뭐라 그랬냐면 Q와 R에서 각각 운동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이라 그랬어요. 각각. 그게 뭡니까? 퍼텐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 퍼텐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즉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심플한 뇌 아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 감수량이구나. 이거 차이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끝. 이거야. 산수계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월학평에 이어서 3월학평에서는 여기에 마찰이 없는 경우였지만 3월학평에 이어서 4월학평 올해 6월평가원 수능까지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알짜임의 시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용선에서 왜 평영점이 바로 진동의 중심인지 이게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다 그렇다 치고요. 18번 오히려 20번보다 18번의 우여혹절이 좀 더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써놨습니다. 알짜임 가속도 알짜임의 쌍두마차 알짜임의 시간위치호가 에피콜 에미 알짜임의 공간위치호가 1에너정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리되는 건 절대 아니죠. 왜 여기 가속도가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스마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알짜임 곱하 위치 변화 결국 이거는 쌍두마차는 함께 끄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게 시간적 효과니까 S&VT 가속도 정의 같이 하신 분들은 역학의 상상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거 드셔야 돼요. 이게 왜 둘이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S&VT 가속도는 T분의 벨타 VT 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시간적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8번 아주 좋은 문항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보기 좋은 문항입니다. 정답률은 낮지만요. 그 다음에 19번 상관관계 이거죠. 사실 물량 문제에 95% 이상은 전부 다 상관관계죠. 이거 이거 이래 이거 이거 이런데 이걸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죠.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는 것인데 상관관계로 간단하게 가면서 특히 전기력 쿨럭력 할 때 쓸데없이 산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산수 계산하면 안 돼요. 전개하지 말라는 얘기야.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우리가 몇 뉴튼 하고 정량적 수치를 묻는 게 아니라 몇 배 정도 또 크냐 작냐 방향 어디니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쿨럭상수 계산이 그냥 이리로 가세요. R D 한 칸 이거 다 이리로 가요. 그래서 두 칸이다. 두 칸. 제곱분에 그러면서 4분에 이걸 의식하는 거죠. 또 전해랑 1Q 2Q 3Q 1Q를 이리로 가세요. 그리고 몇 F 비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19번은 정답률이 비교적 높아요. 기본적인 자질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답률은 오히려 이것이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잡아먹었다는 거죠. 20번에서 저렇게 정답률이 처참한 거 보니까 그런데 가장 특이할 만한 상황은 13번이에요. 이 전자유도인데요. 사실 예전 교과에 비해서 예전에 자기장 파트 전류와 자기장 관계에서 앙페르 법칙의 관계와 패러대 법칙 이게 두 개가 서로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앙페르 법칙은 전류의 한 자기장 그 다음에 패러대 법칙은 자기선속 변화에 대한 전자기유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예전 교과에 비해서 지금의 교과의 컨셉은 좀 비중과 약간의 난이도는요. 앙페르 법칙적으로 그래서 자기장의 중첩 자성체 뭐 자기장 이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돼 있으면서 전자기유도는 조금 예전보다 약화가 된 듯 하지만 역시 전자기유도의 컨셉도 이겁니다. 역학에 는지 관계 전자기유도도 그거 잊지마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마침부터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버실모 시즌1에서는요. 순서를 다 잡아놨어요. 1차, 2차, 3차 실무 하면서 이제 시즌2의 1차에서는 이렇게 스팸 안 된다. 하여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은 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석에 대한 코일에서의 상대적 운동 이 문제는 고리에 대한 자기장의 운동이지만 결국 중요 컨셉은 역학자 관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자유도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항은 절대 아닙니다. 복잡한 문항은 속다라는 거죠. 왜? 뭘 속다라 했느냐? 속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속다라 하게 된 거죠. 더 뭔가 그래프에서 뭔가 나오긴 했어. 그래프에서 보이긴 하는데 그 그래프상에서의 그 관계를 문제에 헷갈리니까 그때 제가 이미지화 하라 했었죠. 이미지화 하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진입할 때에 비해서는 같은 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속단하다 보니까 니은과 디귿에 그렇게들 많이 걸려서 선택지 볼 정답률을 보면 차이가 턱 나타나요. 하지만 이런 속단의 버릇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속단의 버릇은 으깨지면서 깨지고 으깨지면서 고쳐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 봐라. 이 13번과 이런 18, 19, 20번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거 어때요. 이거 속절없이 무너지는 부분이죠. 이거는 으깨지면서 고쳐져요. 일부러 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벌실모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손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7번 8번 10번 14번 자 이것들이 50%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보통 걸려있냐면 명료한 주제 단일 주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력학이라든가 특산대성 이론이라든가 전반사라든가 또 간단한 알자임에 관한 운동법칙이라든가 간단한 건 아니지만요. 자 이런 것들이 50%를 이루고 있는데 이건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학습의 경험이 생길 테니까 앞으로 쭉 나아질 것이고 이건 으깨지면서 고쳐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요 첫 출력부터 정확하게 다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요문항 주요문항이라보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좀 생기는 또 이런 문항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한 문항부터 제가 18번 19번 20번 이거 하고 그리고 1번부터 쭉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꼭!